분노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나이도 먹고, 나의 몸에 늘어가는 것도 분노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겠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분노가 있을 거고. 이게 막 속에서 불이 타는데,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춤으로 해소시키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발레 작품, 좀 안 읽는 거, 색다롭고, 재미는 있을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제임스전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제임스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고. 저는 제 인생은 강대라고 생각해요. 강대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엄청 강대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무대에 있어도 관객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차원이죠. 예수가 된다는 게 한 차원인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강대가 진짜 자기를 버리고, 재밌잖아요. 그렇죠?